선송 반채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어야 해요. 열심히 일 안하면 야근해야 돼서 빨리 일해볼게요. 고춧가루 곰돌이 마카롱을 만들어야 하는데 곰돌이 마카롱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님이 원한 디자인이 있어서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작업하려고요. 오늘 훌륭업하면서 마카롱 담래품 같이 준비해야 돼서 걱정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버렸 intel과 새우에 담긴 덩고 얌전히 표시해 볼 때 마카롱 담래품에 해봤습니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설탕 고추 설탕 모짜렐라 훈은 다 날리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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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왜? 내 유튜브 찍을 때만 오고. 진짜? 지금 찍고 있어. 신기하다. 아니 네가 진짜 신기한 게 유튜브 찍을 때만 오고 내가 과일청 당근 날에만 와. 이렇게 이해가 안 보여. 아버님 이해를 하면 안 돼. 지금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 지금 60분 넘게 들었거든. 이거 캐리. 이해를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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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만들어놓은 포트입니다 내가 이거 한 건 했구나 생각했어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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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 포트 포留 포트 포트 고춧가루 양파 젤리 설탕 젤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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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를 넣어주세요 호박 다진마늘 간장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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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가루 다진가루 물 사질라고 물 오징어 소금 성장 기름 고 sait 소고기 éléaat 소금 소금 감자 설탕 고춧가루 무스탕 물 물 아름다운 소금 바삭한 액정 쌀떡 캔디라 고춧가루 마늘 만드는 과정 소금 다진 마늘 소금 설탕 설탕 당면 소금 멸치 치킨 소금 소금 고기 고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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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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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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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계란도 한참을 만들어주면 스크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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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이건 제 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